강서구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2022년 강서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시행합니다. 강서구민 자전거보험은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비용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단 및 입원 위로금, 후유장애, 사망, 벌금 등을 지원합니다. 보장기간은 1년이며 보장기간 내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의 경우 DB손해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. 보험군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사고 내용 등 확인 가능한 제출 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강서구민 자전거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